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걸 불쌍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여하튼 비극적인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저기요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미국 옆에 있던 나라 아닌가요? 하하 무식이 탈로 나가지고 썸남이 도망을 갔어요.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원제 영국이 유럽에 있다는 거 저만 몰랐나요? 방타라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너무 급해서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남사친이랑 통화를 하는데 얘가 이번 여름 방학 때 자기 혼자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아 그래? 어디부터 갈 건데?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자 얘가 어? 뭐 일단 영국부터 한번 둘러보고 프랑스로 넘어갈 거야. 어? 영국? 아 그러니까 영국을 먼저 여행하고 유럽은 나중에 간다 그거야? 어? 그게 뭔 소리야? 영국부터 간다니까. 아. 저는 이때도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내 말은 그러니까 우선 영국에 갔다가 나중에 유럽으로 넘어간다는 거 아니야? 야! 너 무슨 뭐 너 혼자 화성에서 살다 왔냐? 아니면 나 웃기려고 그러는 건가? 영국도 유럽이야! 이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 영국이 유럽이라고? 영국은 미국 옆이잖아. 야 지금 이게 장난인지 컨셉인지 구분이 안되네. 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절대 하지마. 무식하다고 사람들이 욕해. 왜? 한숨을 푹 쉬면서 진심으로 실망한 말투로 말을 하는데 설마 해가지고 얼른 네이버에 들어가 찾아봤더니 헐 정말이네요. 영국도 유럽에 있더라고요. 아니 저는요. 맨날 영국이랑 미국이랑 이 두 나라가 같이 자주 언급이 되고 또 백인들 많이 살고 같은 영어로 쓰는 데다가 그 외에 뭔가 느낌이 여러가지로 비슷해가지고 당연히 미국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설마 이거 저만 몰랐던 거 아니죠? 아예 모르거나 저처럼 조금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하이씨 썸타던 남사친인데 하필이면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그 한숨이랑 저를 한심히 하던 말투가 자꾸 떠나질 않아요. 얘가 혹시 저를 똥멍청이로 봤으면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뒤에 정말 심각한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실수래 미친 끌 끌 끌 아니 저기요 쓴이야 그게 무슨 실수야요. 그냥 꽁꽁 숨겨놨던 무식이 결국 탄로 난거지. 그리고 그거 님 혼자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알아요. 2번 님은 도대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신 건가요? 댓글 나는 이 댓글이 왜 이렇게 웃기는 걸까? 아 진짜 아니 그러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살아왔으면 영국이 미국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3번 야 이거 이거 영국이 섬나라인가 알려주면 완전 까무러치겠는데? 어허 드댓글 이 쓴이 혹시 섬이 뭔지 모르는 거 아뇨? 달달달달달 미친 4번 그래 뭐 모를 수 있어요. 요즘은 대충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면 뚝딱 나오는 세상이니까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러고 인정하면 그만이야. 근데 지금 님처럼 아니야 나만 그러는 거 아니야 남들도 몰랐을걸? 나만 모르는 거 아닐걸? 이러면서 자기 위안하고 정신승리를 하게 되면 무식한 사람들만 모으는 격이니까 이런 글은 그냥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모르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그걸 떠나서 저 대화에서도 좀 당황스러운 게 아니 그 상대방이 유럽여행을 언급한 뒤에 영국을 말했잖아. 어? 이러면 아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나? 아니 이러면 쓴이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다 하더라도 눈치상 아 영국이 유럽이랑 가까운 데 있나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겠지. 이런 생각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어? 평소 남들이랑 대화할 때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요? 어? 게다가 왜 본인도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아닌 그런 정보를 멋대로 네 멋대로 단정을 하면서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 궁금하면 1분 아니 10초 5초 만에 알 수 있는 거잖아. 검색하면 되잖아 폰으로. 아니 애초에 어린 초딩들도 영국인들이 새 대륙을 찾아서 미 대륙으로 이주한 것 정도는 알고 있을걸? 대충 이 정도만 알고 있었어도 저 두 나라가 가까이 붙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려울 텐데 말이지. 이건 참... 답이 없구만. 5번 나랑 평소 알고 지내는 미국인 왈. 나랑? 언태 하면 물가가 싼 영어권 유럽에 가서 살 거야. 뭐? 영국에 가게? 아니 영국 말고 영어권 유럽. 뭔 소리야? 영국 말고 영어 쓰는 유럽권 나라가 어딨어? 없어? 이러니까 얘가 완전 깜짝 놀라더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드릴걸? 응? 아일랜드는 영어 쓰지 않나? 2번? 미국인들 중에 개무식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심각하죠. 이 나라는 정말이야. 똑똑한 1%가 이끌어가는 나라라니까? 얼마 전 미국 뉴욕 거리에서 어떤 유튜버가 자전과 공전이 뭔지 아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어? 그게 뭐야? 먹는 거야? 이랄지를 떨더라고. 그래서 지구가 회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며 왓? 지구가 돌아? 어? 나 안 어지러운데? 역대 대통령 이름 5명만 말해보라고 했더니 말을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누구냐? 라고 물어봤더니 오바마? 미친. 언제적 오바마요? 끌 끌 끌 끌 끌. 6번? 야 이 똥멍청아. 아니 너는 어릴 때 부르마블도 안 해보고 컸냐? 7번? 영국이 EU를 탈퇴해가지고 이젠 유럽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 그랬으면 조금 멋있겠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지. 끌 끌 끌 끌 끌. 미친? 이게 훨씬 더 웃겨. 바로 뿜을 거야. 8번? 영국이 어디 붙어있는지를 모른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말이죠. 쓴 이의 문제는 모르면서 미국 옆에 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아예 찾아보지도 않았다. 이겁니다. 사람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잘 모르는 경우 우선은 좀 찾아보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님은 지금 이걸 모르는 게 아니고 잘못 알고 있던 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것도 어디서 뭐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망상 뇌피셜로 말이죠. 그렇겠지라고.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쓴 이는 영국 하나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대만이 섬나라인 건 알고 있어요? 9번? 그러니까 자금의 이 그지같은 사태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 바로 이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다. 이런 말이지? 정말 그런 거냐? 10번? 만약 내 썸녀가 저러면 나 진짜 바로 정뚝 떨어져. 우리 집에 서식하고 있는 똥 제조기 초딩도 알고 있는 걸 몰라. 달달달달달. 11번? 야 이미 늦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한번 우겨봐. 영국은 미국 옆이다. 이렇게 말이지. 솔직히 지도 봐봐. 지도 보면 바로 옆에 있잖아. 할 수 있을 거야. 우겨봐. 12번? 미국 옆에 영국 있는 거 맞아요. 다만 조금 큰 바다를 건너야 하지. 그래도 뭐 지구는 둥그니까요. 옆 나라는 맞아요. 13번? 어? 이거 뭐야? 그러니까 북한 옆에 한국. 한국 옆에 중국. 중국 옆에 보천. 보천 옆에 중동. 중동 옆에 동탄. 동탄 옆이 탄자니아. 탄자니아 옆이 아프리카. 아프리카 옆에 카카오 택시. 이런 개념인 건가? 끝말잇기 같은 거. 14번. 스니야. 가만히 있으면 절반은 간다라는 말이 있다. 그냥 거기서 아 그래 재밌겠다. 이랬으면 무식을 숨길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네. 5번. 하. 주작이 아닌 것 같아서 더 애잔하다. 널 어쩌면 좋니? 야 이거 보니까 그 거지 같은 놈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까맣게 읽고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딱 생각이 나네요. 누군지는 다들 아시죠? 바로 그 놈입니다. 언제요? 한 10? 한 10 몇 년 됐을 것 같습니다. 서른. 나이 서른쯤? 아무튼 그래요. 당시에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에 사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대륙을 건너가지고 유럽 쪽으로 불법 이민, 몰래 들어가는 거죠. 이래가지고 유럽 여기저기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던 때였어요. 어떻게 하다 그놈이랑 이 얘기를 했는데 이놈이 야 대단하네. 뭐 어쩌려고 거기까지 귀 들어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야 당장 굶어죽게 생겼는데 뭐 어떻게 하겠노 건너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고 했냐면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떼목 하나 만들어가지고 몇 달 동안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그게 사람 할 짓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유럽이랑 아프리카 대륙이랑 거의 붙어있거든요. 완전히 붙은 건 아니지. 그 사이에 바다 하나 지나가니까 저도 그 바다 폭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많아봐야 20km가 안 될 게입니다. 우리나라랑 일본보다 가까워요. 대륙 자체만 보면 유럽이랑 아프리카 그 정도로 가깝습니다. 근데 무슨 몇 달 동안 바다를 둥둥 떠다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뭔 소리하냐 인마 떼목을 만들어가지고 몇 달 동안 떠다니는 일이 뭐가 있냐 바로 건너가면 되는데 안 들키면 되는데 그랬더니 으아 막 대륙에 붙어있다고 얘기하니까 으아 무식한 새끼 아프리카 대륙은 유럽이랑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는데 이런 미친 소리를 해요. 알고 봤더니 이 자식이 브라질 남미 대륙 있죠. 그걸 아프리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니 저번에는 그 이전에는 중국 인구가 60억이다 이뤄놓고 이전에는 또 아프리카 대륙을 브라질 남미 대륙이라고 왜 그런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사하라 사막이 거기 있대요. 아프리카에 사하라 사막이 있답니다. 예 맞아요. 아프리카 위에 있죠. 근데 그게 브라질에 있답니다. 이게 브라질이 지말로는 아프리카 대륙이니까 도대체 왜 브라질이 아프리카 대륙이냐 사람들 시커멓잖아 와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애들은요 팩트를 보여줘도 부정합니다. 이게 진짜 마음속으로부터 완전히 부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무식이 탈로나는 게 부끄러워서 숨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후자겠죠. 네이버 지도 까가지고 보여주니까 원래 아프리카가 브라질 맞는데 언제 받겠지 이런 식으로 부정해요.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와 또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 아무튼 앞으로도 이 자식 이야기 생각나는 거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땜목을 타고 지구 반대편을 돌아갑니다. 브라질에서 지말로는 아프리카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